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굿모닝 에버바디 암 닥터 케이야 자 오늘 3월 7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음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이제 만기영향권에 접어들었다 볼 수 있겠구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북미관계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보다는 또 약간 대치국면을 갈 수 있다는 뉴스들이 나와서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해외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 다우전스 마이너스 0.52% 하락 나스닥 0.93% 하락 반도체 지수 1.70 하락 독일 마이너스 0.28 하락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는 양호한 흐름들이구요 미국이 전일 좀 하락을 했습니다 20일을 터치하는 다우전스 모습이구요 나스닥은 짜법 이제 0.93 정도로 하락폭 좀 있습니다 20일 지지하는 모습들인데 이제 추후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상승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 쉽게 말하면 조정권으로 좀 접어든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순조롭게 될 것이다 하는 속된 표현으로 약발이 어느정도 좀 다 됐지 않느냐 이제 그 시장에서 어느정도 반영되지 않았느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조정권에 좀 들어가는 모습들입니다 자 유럽에서는 블랙시트 영국과의 조금 그래도 워만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독일과 유럽 영국 프랑스는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추후 좀 잘 지켜봐야 되겠고 22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해종합이 최근에 가장 이슈인데요 좀처럼 상승폭 둔화할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5일선도 터치하지 않고 쫙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래량 급증하면서 그래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전세계에서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야간 선물시장 보시면 마이너스 0.09 하락이니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걸로 야간에는 나왔는데요 지금 동수효과 상황 한번 잠깐 보자면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17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09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 개장 전에는 큰 흐름 낙폭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미국이 하락했던 것에 비해서는 북미 하노이에서 결렬 이후에 북한은 동창리 영국 폐기하기로 했던 동창리에서 발사장 복구가 움직임이 보인다 산 음동에서도 보인다 ECBM 양대축으로 보이는 양쪽 두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에 시위를 하듯이 너 그거 제재할 거야? 너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우리도 그러면 다시 미사일 다시 뭐 발사 준비하든지 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조금 힘겨루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게는 결론적으로는 좋지 않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6일 회동했고요 워싱턴에서요 미국에서도 강경론이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재에 더 강화해야 된다 원비어법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시 발의해야 된다 그 반면에 국내에서도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조금 좋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려는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남북경협은 조금 제외해주자 이런 건강상 그러니까 개발이죠 건강상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이런 것은 원포인트로 제재에서 좀 빼주는 방안 해주면 안되겠느냐 그러한 정부에서 요청들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떡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북한과 미국 협상 노딜 예견되어 있었던 일 아니냐 정치적으로 좀 사용했다는 그런 비판의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지금 뉴스는 전화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상황 잠깐 보자면요 동시효과 잠깐 볼게요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패네요 뭔가 동시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지수가 안좋았던 역량입니까 오늘 또 추가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겠다는 겁니까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고 남북 경협도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은 좀 듭니다 자 시장 상황 보자면 어저께 외국인이 단일 그러니까 종가 인근에서 1100억대 매도세에 있던 것은 종가 인근에 1000억 정도를 기관과 손박기만 하면서 마이너스 100억 정도였는데 단일값 매매에서 56억으로 프로스쿨 전환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제 외국계 매도세 조금 잦아드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어요 그죠 현재 이중바닥 저점 이중바닥 형성한 이후에 제법 강하게 반등해왔는데 2240 인근에서 주춤하고 난 이후에 북미 하노이 선은 결렬로 인해서 시장 낙폭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박스권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렌과 은봉이 크게 크게 떨어지다가 도치 비슷한 모양이 지금 추래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전환도 가능한 모습이거든요 캔들상에서는 그러나 하락도 할 수 있는 변곡점 구간이라고 전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하락 출발해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강하게 땡겨 올리는 양봉 시연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다 더 이상 밀리면 좀 곤란하거든요 120일 60일 여기 권력 2134 권력은 지지할 가능성이 높으나 왜냐하면 여기 저항권을 돌파했던 지점 인근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할 2134는 지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그 부위까지 더 쳐져서 다시 반등하면 힘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빠른 시간 안에 반등세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체크리스트다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20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견조하게 그래도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는 틈을 타서 그래도 그나마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틀 연속 외국계 기관 동반매도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긴 약이 말고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기관 외국인 수급이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만 시장 반등 가능하지 개인이 매수해주는 이 구간이 계속 연출된다면 시장은 더욱더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시면 좋아요도 좀 한번 눌러주십시오 무료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싫어요 많이 달리면 하기 싫어집니다 그죠?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제 방송 싫다는데 왜 하고 싶겠습니까? 나름대로 의무감 내지는 2년 이상 동안 3년째 접어들었는데요 거의 펑크 없이 아침방송 다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인정하신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서 저에게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싫어요가 월등히 많으면 언젠가는 방송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IT 전기전자 장 반 등을 주도했는데 지금 주춤하고 있는 원인 뭐 당연하다시피 외국계 매도가 좀 쏠리고 있는 겁니다 기간도 어저께 삼성전자 같이 파는 모습 보였거든요 자 개별 종목의 악재라기 보다는 그래도 바닥에서 좀 올라온 종목을 단기간 트레이딩 성적으로 본다면 청산을 약간 해도 별 무리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빼는데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많이 치중 되는 모습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조선 그만 그만 현대건설이 좀 문제에요 GS건설 반등을 이제 좀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건설이 빨리 좀 반등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남북 경협에 비껴나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낙폭 좀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GS건설 때문에 손실보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상당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반등시에 잘 매도해서 손실복 축소해서 나오도록 하겠다 그 전략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매매를 하다보면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100% 수입 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세계에서 면피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다만 위기상황에서 잘 빠져나오느냐 못 빠져나오느냐 상당한 경험이 필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손실 축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한전을 비롯한 유틸리티 관련 조금 강세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전 KPS 한전기술 나중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주가 모양 괜찮은 것 같구요 철강 자동차 현대차 그죠? 타이밍 노리고 있었는데 강세보이고 있습니다 내수 음식료 쪽이 강세를 보이네요 딱딱해요 주로 보는 종목은 농심 오뚜기 오리온 LG생활건강 그죠? LG생활건강은 뭐 음료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 개통도 있으니까 일단 넣어둡습니다 자 섬유 부분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추가합니다 야 오늘도 괜찮네 그죠? 괜찮습니다 자 바이오 최근에 추세 이제 전환하면서 상승전환하려는 종목독잡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간 또 조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숭그러기 양상입니다 자 장 시작하기 50초 전이네요 하아 오늘도 어 팀 K 리포터 어 레이첼이는 수고를 해주고 있네 땡큐 레이첼 자 장 시작했습니다 흠 자 장 시작했습니다 LG생활건강 괜찮다고 말씀드렸으니까 LG생활건강 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흠 흠 분봉으로 크게 볼 필요 없고 일봉으로 체크하도록 하죠 아직까지 뭐 크게 우리 포트폴리오에 흠 의견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봉으로 체크합니다 신세계보합출발이구요 현대건설 생각보다 동시효과에서 보다는 어 낙폭축소 했는데 어 마이너스 0.57 정도구요 GS건설은 플러스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1%대 하락 출발 삼성전자는 중장기로 들어갈거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진 않겠습니다 JJ는 어 대용제약 잘 바라고 레이첼이 좀 날려주고 좀 지저분해 대용제약 응 아 참 힘 빠지게 만드네 마우스야 어디갔냐 어 여기 있구나 흠 흠 자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대시장 마이너스 0.12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 0.13 바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봉을 끌어 땡겨야되요 도취는 방향전환의 모습을 보여주는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배제할 이유까지 없습니다 기간이 플러스 150억 규모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을 외국인이 매수로 출발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메더 출발하고 있습니다 음 음 음 음 죄송합니다 마우스찾기가 왜 힘든 дер 버니터가 커가지고요. 저쪽에 하고 합해 가지고 삼성전자는 전략을 다른 종목들 적당하니 나중에 청소물량 나오면 그래도 밑에 있으면 추가 매수에서 단가 낮추는 전략 쓸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중장기로 들어간다구요 빠진다고 중장기로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 안해요. 처음부터 분할 매수 전략 드렸습니다. 자 지민님도 반갑구요 힐링님 솔라모님 다 반갑습니다. 자 그나마 gs건설에 힘을 좀 내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자 it 낙폭축소 조짐 보이고 있구요 자 특징은 it의 업종 대표주 중에 it의 시청 상위종목의 1 2종목들은 매도를 때리면서 밑에 종목들은 살짝 들어주는 종목 들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나쁘지 않다 했는데 역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gs건설 대림산업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는걸 봐서는 현대건설도 남북 경영에만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건설 권력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등 가능하다 오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 쪽이 지금 어 하락 좀 했었거든요 반등세 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그만그만 별로 볼거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오늘도 쉬어갑니다 오늘도 쉬가요 셀트리온 삼행제 별로 좋을거 없다 그랬어요 밑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장한권이다 그랬습니다 의견을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닥터 k 디스하는거 좋은데요 의견을 곰곰이 객관적으로 잘 들어보십시오 본인들한테 억하심종을 하는 것인지 추세에 따라서 밀리는 추세에서 잘 끊어놓는게 수익률 높이는데 더 좋다 아니면 손실축소하는데 그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죠 hlb는 끊었어요 hlb 생명과학하고요 눌려주면 관심권이 있습니다 신라제나구요 바이오를 패줍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자 남북경협 아직도 별로에요 중국소비 화장품관련 빵상빵상 신속의 인터넷시간 야 죽이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빵상빵상 5g 발음 안좋네 5g 별로구요 이거를 전체거를 한번 또 날려드리고 오늘은 이거다 이거 이거 차이보고 이걸 봐라 그리고 건설주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게 거의 오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남북경협 별로고 자 기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간이 매수세 코스피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고스피 마이너스 0.23 고스닥 마이너스 0.16 입니다 자 lg 생활건강 어저께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주가 모양 나쁘지 않아요 신세계 뭐 크게 우려할정도 아닙니다 자 현대건설도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갑시다 그죠 볼링저 밴드 빠져나왔거든요 그건 무슨말인가 하면 급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인근 5만천원권은 여기 팍 빠졌다가 제 반등점 크게 한 권역이기 때문에 5만천원 정도는 지켜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좀 날려드려 영아 현대건설은 5만천원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 반등 급하게 나왔던 권역이다 여기서 반등점 세게 나왔던 권역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 한번 기대해보자 기업의 펀드멘탈이라는게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세부사항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차트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진다 5만천원은 지지할 강성 좀 높아 보인다 자 이제 이렇게 되길 기대하자는거죠 볼링저 밴드 삐져나왔는 것을 안으로 회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정도 여기 첫번째 관문인데 좀 강하게 반등했으면 좋겠어요 자 현대건설 보악군으로 다시 말아올립니다 자 GS건설은 이틀 연속으로 상승 유지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구요 삼성전자 빠르게 땡겨 올리는거 포착된다 했어요 JJ는 대용제약 더이상 쳐지지 않으면 홀딩 가능 신세계도 뭐 여기 안깨면 별 문제없구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 좀 보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채팅에 지금 43분 들어오셨는데 저는 소통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에 방송 접속하시면 하이 이 정도라도 서로 내가 이 방송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 거 표해주는 거 저는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돌아계신지 정도는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들을 그냥 지나가는 낙은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으로 생각하고 팀으로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지니님 혜진 아닙니까? 혜진. 그죠? 세상만사님도 반갑구요. 이야 드디어 건설주 반등한 겁니까? 좀 가자. 하하 내 참 미치겠어요. 아 저는 마인드가 괜찮은데 손실보고 계실 분들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도 믿어주시고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수익이 나요? 제가 기쁠 거 아닙니까? 일단 GS건설 현대건설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대용제약도 반등하고 있구요. 시술을 오늘 기관이 조금 사겠다는 의지가 좀 있습니다. 그죠? 358억. 외국인 던지는 거 기관이 거의 다 받아주고 있다. 기관은 대체적으로 선물하고 현물하고 좀 반대 포지션 많이 취합니다. 선물을 사들어가면 선물을 좀 매도를 해요. 선물 매도는 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위로 좀 당겨야 돼요. 당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길 수 있다고요. 변곡 구간이라 그랬습니다. 방향천안 모양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미국이 제법 빠지는데도 안 빠져. 야간 선물 시장에서. 봤죠? 야간에서 안 빠진다고. 독자적인 걸음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다우존스 마이너스 0.16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0.19%. 이렇게 정확한 거겠죠. 그죠? 아니면 0.19% 하락 중. 이렇게 딱 하는 게 맞죠. 그죠? 마이너스 0.19% 하락. 이런 말이 안 맞는 건데. 어쨌든. 역전 앞에서 만나자. 이러면 안 맞는 거잖아요. 축구 차자. 농담이 시실 나오는 거 보니까 좀 회복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마인드. 저는 괜찮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안티 새끼들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제가 약해지면 안 되거든요. 새끼들 다 덤벼. 다 덤벼봐. 하하하. 거탕없다 야. 왜? 형은 돈 세고 있거든. 17승 1패다. 너가 안나 손가락 꺾고 지랄 해봐야 아무 흔들림 없으니까. 하하하. 상관없다. 프로그램 매도 넣어둔 거 매수까지는 안되지만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매수세 전환했습니다. 보이시죠? 무료 진행 중이고 유료 진행 중인데요. 무료로 저처럼 자세하게 알려주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보십시오. 2년동안 무료로 했습니다. 그죠? 유료 시작한지 이제 한 달 됐어요. 한 달. 그죠? 저처럼 자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방송 딱 접고 그 사람한테가 좀 배우겠습니다. 자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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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큰 전광판 한 번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르게 낙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주면서 아마 기간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기간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느낌에. 안 봐도. 44,000원권은 살만한 자리거든요. 삼성전자가. 조선, 뭐 그만 그만 약세. 자, 건설이 오늘 여기 섹터가 상위에 있는 건설 상위에 있는 애들이 다 뻘겋쳐. 오늘 건설을 데리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동안 낙폭 좀 있거든요. 그죠?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메리트 약간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죠? 기관 쪽이 아마 이런 쪽으로 좀 매수세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혼조세네요. 올라가는 애들 올라가고 내려가는 애들 내려가고. 그죠? 수소차가 비교적 강세고. 남북경력. 하락하든 폭 쭉 축소하는 조짐 보이고는 했습니다. 나머지 그만 그만. 롯데 칠석. 음식료 쪽으로 상당히 들어와요. 그죠? 경기 방어에 좀 성향이 있거든요. 시장이 약세니까 저쪽으로 좀 들어오네요. 농심도 모양 다 만들어놨는데? 옆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농심 관심 종목으로 올립니다. 다 보고 있어요. 농심 어디 갔냐? 아휴 귀찮아. 농심이 딱 돌파하면 돼요. 관심 종목. 관심권이 높습니다. 일단 기관 매수세 있어요. 하락수세 다 돌파하는 모습이거든요. 올라타면 제법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이 있습니다. 관심 있어요. 자 포터폴리오 수급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빨간불 쪽으로 들어오니까 다행이네. 와 참 사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볼링저밴드 이탈하니까 어떤 식으로 간다?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출석 체크 함께 1번 눌러 예의야. 볼링저밴드를 삐져놨다는 것은 급나겠다는 겁니다. 그죠? 표준 편차 플러스 곱하기 2에서 플러스인게 상한선. 마이너스인게 하한선인데 평균치 표준 편차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단기간 과도하게 빠졌다는 거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는 구간이라고요. 지금 전일 GS건설 기간에 쌍거리 들어왔고 외국인 치속적으로 관심이 있고 오늘도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오늘 외국계 들어오고 있네요. 전일도 외국계 들어왔어요. 크게 우려 지금 물론 손실구간에 있습니다만 반등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양봉 시연하면 땡큐입니다. 올라가면 돼요. 자 오늘 약간 매도세 나오고 있는데 전일 외국인이 매수세 그래도 조금이라도 잡혔어요. 신세계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고 전일도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었고 돌파에 의해 눌림목 주고 있는 상황인데 스무스하게 제법 강하게 돌파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있으니까 기간도 어느정도 매치되고 있네. 한번 볼까요? 동기관법칙 여기서 반등한 여기 정도 봐도 되고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했으니까 한 이 정도 봐도 되거든요. 10일 올랐어요. 그럼 언제부터 오를 수 있다? 한 4, 5일, 6일 지나면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5일 됐으니까 한 내일 정도부터 올라가도 기간 조정도 어느정도 된 겁니다. 올라타면 32만원까지 노립니다. 다음에 올라타면 얼마 기간동안 노린다고? 10일 정도 올라가고 5일 쉬었으니까 10일 올라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빠르게 낙폭 축소하고 있구요. 양봉시연하고 있습니다. 양봉시연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유료채팅방 회원들께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좋게 날려드립니다. 일반 다른 유료채팅방하고 퀄리티를 비교를 말아주십시오. 물려있다 해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벌은거 얼마나 벌었는지 잘 기억해 보십시오. 50분 보고 계신데 출석체크하자 하니까 5명 출석체크하네요. 나머지 분들은 뭐 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듣기만 하시겠다 이겁니까? 오늘은 기관... 기관이... 지수 방어하려는 의지가 좀 보입니다. 코스닥은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 플러스 0.02 그리고 코스피는 0.21% 하락중입니다. 그러나 전일 저점 부위 시켜내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을 외국인이 땡기고 있습니다. 기관이 현물매수하고 있고 이정도 상황이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외국인이 현물매수세 빨리 들어와 줘야 된다. 그래야만 강하게 반등 가능하다. 현물을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으나 선물로 땡겨주고 있고 주가 하락하지 않게 그리고 기관이 지수 방어하려는 현물매수세 포착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선물 현재 약간 약세인데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한눈에 보면 나중에 다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지 마라 그럽니다. 너무 자세하게 알려준다고 머리 좋은 사람 금방 다 캐치하거든요. 진잡니다. 시장 분석법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종목을 안내는 해주되 시장 분석법까지 다 해줘버리면 나중에 형님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알려주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다. 다 알려줄거다. 다 알려줄거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GS건설 1.7 정도 상승입니다. 다행이에요. 낙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빨리 좀 강하게 가라. 얘는 아무래도 남북경역하고 많이 걸쳐져 있으니까 좀 그래요. 지금 GS건설 만큼 잘 못가고 있습니다. 신세계 걱정 안할랍니다. 그냥 들고 갑니다. 힐링님은 괜찮구요. 참여하는 분은 상관없는데 참여 안하는 사람들은 말하는거지. 힐링님은 참여 잘하시니까 일하실때 일부러 장갑 벗고 그러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다로님 반갑습니다. 아니 쌍방향이 좋지. 아무 대꾸도 안할 것 같으면 저 방송 생방송 끊었군요. 저는 저 방송에 간 녹화 올리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쌍방향을 좋아합니다. 제 예감을 좀 저는 믿는 편인데 그렇게 두렵거나 긴장되거나 초조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제 예감을 좀 믿는 편이거든요. 저 예감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예민한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제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까지는 안할라고 그냥 하려다가 그냥 냅두고요. 예민하다. 제 뭐 잘 맞는다. 감각이. 그렇게만 딱 말씀드릴게요. 자 광고 좀 하도록 하죠. 저녁에 하는 분복 매매 있죠. 그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주식 매매하고 똑같아요. 너무 빠르게 움직이니까 적응을 못해서 그렇지 그것을 눈을 뜨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흐름들이 다 보이거든요. 이거 돌파형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면서 오늘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여기서 살 수도 있는 권역입니다. 돌파형. 그죠? 그 분복 매매 강의해드린다. 1박 2일 해드린다. 그 강의 지금 홍보를 했고요. 신규 인원이 오시기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1박 2일이거든요. 해운대에 있는 하나콘도 바닷가 보이는 오른쪽으로 광안대에 보이고 왼쪽으로 해운대에 보이는 끝내주는 오션 뷰로 적어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댓글로 남기시고 신청하십시오. 그쵸? 딱 바로 앞에서 집중 지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LG생활건강 사도 된다는데 올라갑니다. 그쵸? 음 자 건설주가 좀 빨리 많이 힘차게 반등했으면 좋겠어요. 자 대웅이도 빠르게 반등하고 있고 자 대웅이 홀딩 가능 대웅이 홀딩 가능 18만 7천원 것만 깨지 않으면 무리 없음 명의 한테는 다음에 내가 좋은 선물을 하나 해줘야 되겠다 야 무슨 선물을 하나 해줄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나의 모든 필살기 더 상세하게 물론 다른 분도 똑같이 하지만 다 신경 써가지고 본인을 최상급으로 내가 지금 본인이 원한다면 크루로까지도 내가 영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기간이 필요한거고 어쨌든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붙임은 있을 수 있다 이번에 위기 상황을 잘 넘기고 그럼 위기 대처 능력도 한번 경험하게 되는거야 내가 딱 봤는데 눈빛이 살아있어 눈빛이 매서워 매서운 여자야 하하하하 그런거 좋아한다 허리 멍텅하여 있는거 별로 안좋아해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안하면 안하고 프로그램 프로그램 마이너스 100억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앞으로 70억대 여기를 뛰어넘으면 됩니다 여기를 전일 고점부위 여기 돌파하면 돼요 이게 분복매매예요 여기 딱 돌파하기 시작하면 선물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를 돌파하면 선물매수세가 저점매수하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쫙 올라가요 대체적으로 힘이 세다면 그게 그게 아니고 밑을 밀어버리면 쳐져야 되는데 누가 땡기고 있다 외국인이 땡기고 있어요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겁니다 어떻게 밑을 추가로 더 안쳐지게 그런것을 선물옵션 안해보면 몰라요 닥터케이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케이는 선물옵션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죠 자 현대건설 여기 돌파하면 문제없어요 GS건설 계속 쭉쭉 가라 자 삼성전자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전환할거라 그랬어요 아까 분명히 보고 계십시오 וד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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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시장 안정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계속 홀딩 걱정 크게 하지 마시고 일 열심히 하셔라 그렇게 날려드려 키워드 알림 해놔서 본인 이름 넣으면 다 들을 거야 믿어준만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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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닥은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0.35 상승 중이고 마이너스 0.06% 고스피 소폭 하락 약법입니다. 프로그램 매도에서 매도폭 줄이고 있습니다. 메도폭 축소하고 있어요. 콜옵션 푸옵션 개인이 한쪽으로 크게 쏠리는거 없으니까 됐구요. 자 전일 받던거 한번 볼까요 뭐 옵션 현황 한번 볼까요 그냥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급등 없다고요 양쪽 다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기관 입장에서는 매도친 입장에서는 양호한 겁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양쪽 죽여야 되거든요. 지수가 다음 주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요 하락하면서 푸옵션 떴다면 콜옵션이 까졌잖아요 반등시키면서 푸옵션 까진거 다시 푸옵션 조지고 콜옵션 올라봐야 여기 부위보다 훨씬 프리미엄 축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매도 때린 기관 외국인은 옵션 포지션에서는 승리입니다.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선물을 갑자기 데밉니다. 외국인이 그러면서 이거 현물 약간 매도폭 줄어듭니다. 이런거 잘 봐야 돼요. 한번도 이런거 생각 안해보신 분들 있죠 선물옵션 안해도 시장판단을 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종목이 중요한데 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여기에 싸움에서 향방이 결정되는 겁니다. 외국인 매도 때리던거 거둬들입니다. 조금 양호에요. 이게 확 들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크로스되면서 가능한 기관은 그대로 있고 개인이 확 던지고 외국인이 확 들어올리고 손박김 놔주면 양호다. 그거 크로스되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오늘 체크리스트 꼭 공부되니까 하나 알려드리죠. 어떻게 이게 코스피인데 그죠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올라오고 개인이 이렇게 돼가지고 크로스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거 필요하다 날려드려 개인이 던지고 외국인이 매도폭 줄이면서 매수로 확 전환하는 손박김 필요하다 오늘 상승하려면 자 2010 현대건설 10.59% 상승중이고 외국계 약간 매수 우위 오늘 양봉 서면 한 2 3일 올라갈수 있습니다. 양봉 강하게 matéri residua야 되요 이틀제 지금 상상하고 있습니다. GS건설 2% 상숭중이고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외국계 계속 들어오고 있어. 크게 걱정 안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현대건설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반등시 손실 축소하면서 빠져나오겠다는 전략을 고집하는 데는 외국계 매수세 지속적으로 GS건설과 현대건설 들어오기 때문이다. 라고 날려드려 그리고 현대건설도 GS건설이 볼린저밴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틀동안 반등시현하고 있듯이 3양봉 양봉 3개정도는 충분히 시현할 수 있는 보편적인 흐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현대건설도 GS건설과 같은 모습을 기대해보겠다 이제 첫 양봉 시현하려는 모습이다 앞으로 첫 양봉을 세운다면 월요일까지 정도 반등 가능한 모습 나오니까 힘내자 이렇게 두 종목 다 외국인이 매수 주포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 셀트리온 3양제 체크하자면요 자 62일 권역에서 밑으로 조정받았는데 그래도 세게 밀리지 않고 오늘 양봉 시현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여기 강하게 213,000원 62일 권역을 얼마나 강하게 양봉으로 돌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22만원 갈 수 있어요 닥터케인 22만원 갔다가 눌려주면 셀트리온 관심 가지입니다 최근에 기관외국인 관심 있어요 셀트리온도 하락 추세 진행 중인데 세게 안 밀리고 강하게 돌파하면 양호한 흐름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도치 형식으로 장안권에서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강하게 돌파 놔야 됩니다 그것이 급선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상용제 다 마찬가지예요 바이로매드는 워낙 위에니까 뭐 이거는 이야기할 필요 별로 없는 거고요 실라젠 돌파한다면 8만원 돌파한다면 관심 가진다고 그랬어요 여기 딱 포진해놨습니다 HLB 강하게 올라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더 좋아해요 매수세 기관외국인 수급이 좀 별로라서 그렇습니다만 차트 모양상으로는 HLB 생명과학이 훨씬 좋습니다 휴첼 날아가고 있습니다 집어넣었어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코롱티슈진 대본에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는 거 보니 4만 2천 5백원 이상 넘어가고 적당히 눌려주면 이것도 관심권에 있습니다 한미약품 강한 반등 이후에 조정권 대용제약 나보타 미국에서 재소들어온다 이런 소식 때문에 급나겠는데요 여기 저항권만 돌파한다면 20만원권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유한양행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정근당 나쁘지 않습니다 한울바이오 강하게 반등 이후에 조정 받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심 없습니다 메디톡스 이제 다시 돌파 가능한 권력이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메디톡스도 나쁘지 않아요 오스템 임플란트 괜찮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냥 바이오 제약이 넣어놨어요 의료쪽이지만 큰 점검판 삼성전자 1%대 상승 지수 땡기겠다 이겁니다 지수 저항 돌파했습니다 일단 양호한 흐름 조선약세 건설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좀 가자 철강약세 자동차강세 통신 그만 그만 바이오 비교적 강세 남북경역 약세에서 비교적 땡겨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저항 돌파하고 있다고요 강하게 땡기면 돼요 뭐가 누가 외국인 선물로 땡기고 있다고요 얘들이 밑으로 안 죽일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죽이려면 이렇게 안 움직여요 은봉이 이렇게 크게 빡빡 떨어지면 이 수도 반다고요 노 강하게 팍 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왜 선물로 땡기고 땡겨 주고 있었거든요 여기 밭이 주고 있었다고요 왜 아니 박살을 내버리면 자기들도 사들어온 거 마이너스 난다니까요 앞전에 많이 사들어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던져서 그렇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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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시죠 지금 보이시죠 사왔던 거 보이시죠 여기 다 마이너스 된다고요 아작을 내버리면 속도 조절 정도 하고 싶지 아작을 내고 싶지는 않다고 판단한답니다 제가 판단한다고요 그쵸 버티는 근거가 거기에 돼 있는 겁니다 시장 완전 아작날 거 같으면 버티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반등 나오면 적절하게 빠져놓을 겁니다 그리고 손실포 어느 정도 인정하고 다시 포트폴리오 재편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코스닥 양호합니다 여기를 받쳐놓고 올라가려는 모습이 탄탄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현재는 더 양호해요 어떻게 은봉이 이렇게 대박 깨졌으면 밑을 쳐져야 되는데 안 쳐지고 들어 올립니다 그쵸 그렇게 대주길 바랬는데 그렇지않고 코스피는 한번 더 출렁했습니다 왜 남북경협 쪽으로 그쵸 물론 코스닥도 있고 다 있는데 아 전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북미 해당 결렬 코스피를 강하게 땡기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도도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2500일도는 저 이전에 아무 이슈 없을 때도 여기 2700억 있죠 2700억 있죠 그냥 나올 수 있는 정도에 조금 조금 그냥 아 어느 정도 매도가 나왔네 이 정도지 와 큰일났네 정도는 아니었다구요 4000억 3000억 7000억 막 던지면서 시장 밑으로 박살내는 거 아니었다구요 아시겠습니까 알아들었다 7번 눌러 예의야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갑니다 외국인이 외국인이 추가로 하락 용인하지 않고 선물로 대번 땡겨 올립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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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ggle Mos 감사합니다. 자 미국선물 뭐 양호 삼성전자가 누가 들어오고 있지 기관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기관이 양봉 세게 세웠습니다. 삼성전자 크게 우려 안해도 돼요. 지켜야 돼서 딱 지켰어요. 삼성전자 기관이 들어오는 것 같다. 이렇게 날려드리고 지켜야 돼서 지키고 있다. 걱정할 거 별로 없다. 오늘 대체적으로 건설이 강세를 보이니까 크게 우려하지 말자 중국 소비관련 쪽도 업종 섹터가 강세보이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신세계도 빠르게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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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고 있다. 건설 섹터가 강세니까 크게 걱정할 거 없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 소비계통으로 강세 들어오고 있으니까 별로 걱정할 거 없다. 나머지는 그만 그만.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관련 섹터 양호한 흐름이니까 우려하지 말고 다 홀딩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매도세 약간 축소하고 있고 기간이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은 그대로 좀 매수세 유지해주고 개인과 기간이 선받김 하면서 외국인이 매수세 확 들어오고 선물은 그대로 적당히 시장 안쳐지게 받쳐주면서 내지는 선물 확대해주면서 시장 반등 유도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 선물 지금 별 변동상황 없으니까 괜찮구요.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추가 상승한지 여부 중국이 빠져도 별 상관없어. 이게 올라갈 때 우리나라 아무런 같이 커플링 된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상황 좀 잘 지켜보자.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지금 남북경협 우리 포트폴리오에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좀 다릅니다만 건설주의 포트폴리오가 조금 치중된 감이 있고 삼성전자 지수 지수 관련 종목들로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포트폴리오 지지부진 하면서 마음고생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반등 나올 때 충분히 잘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구독 안 누르고 계신 분들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딱트케이방송 저는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2년간 이렇게 지금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원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 주위에 참고할만하다 하시면 주위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추천도 좀 해 주시고요. 광고 넣을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 주시고 아 핵심 필살기 추천 방송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저는 나중에 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내 네 눈 딱 암 닥트케이야 암 닥트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 about to say ever about to say ya